무림백서 세권 제25장 미일루. 5일이 지났다. 암흑제는 열흘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대마성의 마두들은 긴장하고 있었다. 암흑제를 무사히 칠은 연후에야 무림의 정복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모 두자파가 암흑마전을 승계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동안 천운비는 완벽하게 박룡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다. 대마성에서 그를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마라 부인은 겉으로 보기에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녀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 자 신이 심령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심령고는 유사시 명을 내려야만 움직임으로 그녀의 행동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천운비는 암흑마전의 후계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려면 우선 백마부의 무공에 대해 파악해야 했다. 그가 아무리 완벽하게 박룡의 행동을 모방한다 해도 무공이 다르면 들통날 게 뻔하기 때문이었다. 천운비는 지난 5일 동안 백마부의 마두들을 거의 모두 보았다. 그것은 일부러 그가 일일이 그들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구실은 간단했다. 백마 절악에 대한 의문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기실방룡은 백마부의 절악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으나 그 모두를 습득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백마를 일일이 만나 직접 그들에게 무공을 사사받는 단은 구실을 내세운 것이다. 백마는 암흑제가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그를 의심하지 않고 자신들의 무공을 최대한 일러주었다. 결국 천운비는 그들로부터 백마부의 무공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다만 그가 가장 고역으로 느끼는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을 하는 일이었다. 물론 목욕하는 일이 힘들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문제는 그때마다 홍화와 춘행이 알몸으로 시중을 든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박룡의 습관이었으므로 이제 와서 마다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래도 다행한 일이 있다면 자면신 군이 금용령을 내린 것을 그녀들도 알고 있었으므로 노골적으로 육탄공세를 펼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정말 운이 좋았다. 만일 금용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대마성은 하나의 거대한 화약고와 같은 존재였다. 그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다. 일단 터지면 무림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이다. 대마성의 마인들은 암흑재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무림을 짓밟기 위한 대장정에 그날을 고대하고 있었다. 천은비는 뒷짐을 진 채 화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처소에 한가하게 붙어있는 일이 없었다. 되도록 대마성을 구석구석 관찰했다. 그것은 대마성에 대해서 가능한 많은 것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박룡의 신분으로 대마성 내에서 4곳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는 전륜궁, 혈륜성, 야우리, 마수마궁 등이 있는 4곳밖에 없었다. 그동안 그는 대마성 마인들의 무공이 한결같이 고강하다는 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점점 더 그의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었다. 무슨 수를 쓰던 이곳을 괴멸시켜야 한다. 악마천부에 이은 또 하나의 암적 존재를 강호에 나서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의 생각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악마천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대마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들의 힘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악마천부와 이곳을 동시에 선례라는 방법은 암흑마전의 후계자가 되는 것뿐이다. 천웅비는 뒷짐을 진 채 상념에 빠져 있느라 마라부인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마라부인은 그의 곁에 다가와 고혹적인 음성으로 물었다. 동생 뭘 그리 생각하지? 천웅비는 흠칫했다. 마라부인이 언제 이곳에? 그는 곧 싱긋 웃으며 물었다. 누님께서 웬일이시오? 마라부인의 얼굴에 어두운 기색이 떠올랐다. 큰 오라버니께서 동생을 보자고 해. 대형께서 그는 가슴이 섬뜩해졌다. 내게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발견했단 말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는 마라부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넷째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 넷째 형님이 말입니까? 천웅비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으나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다. 내가 지나치게 민감해졌군. 그는 짐짓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넷째 사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가 보면 아라 모두가 동생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요. 천웅비는 의혹을 금치 못했으나 마라부인이 몸을 돌리는 바람에 그녀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백마부의 정각에 도착한 천웅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전에는 자면신군 나기루를 비롯하여 백골비마 혈공 그리고 서열 시비 안에 드는 마두들이 한결같이 침통한 표정으로 한 구의 시신을 가운데 두고 모여 있었던 것이다. 시신은 서열 사위인 유령심마 당구였다. 대형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넷째 사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천웅비는 짐짓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자면신군은 침통하게 말했다. 다섯째를 위해 일하다 이렇게 되었다. 넷. 절 위해서요. 자면신군은 눈에서 자광을 뿜으며 말했다. 모든 것은 다섯째가 전주의 후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건 만이 오늘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자면신군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일어났다. 넷째는 자네를 위해 경쟁자의 실력을 탐지하려고 했지. 내 명 중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혈륜공자란 놈의 실력을 알아보려 하다가 놈에게 당하고 만 것이다. 천웅비는 눈썹을 떨며 급히 물었다. 살릴 가망이 없단 말입니까? 틀렸다. 이미 숨이 끊어졌다. 천웅비는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지금까지 백마부의 마두들을 거의 모두 만나보았다. 그 결과 의외의 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흉악한 인간들이었으나 놀랍게도 서로에 대한 정이 두터웠던 것이다. 기실타인이 흉금을 털어놓고 지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무려 백인이었다. 그런데 백마부의 마두들 사이에는 끈끈한 정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점이었다. 천웅비는 주먹을 움켜쥐며 짐짓 흥분했다. 으! 현륜공자! 내 널 가만두지 않으리라. 혈공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다섯째 넷째는 결코 헛된 죽음을 하지 않았다. 이걸 봐요 동생! 마라부인이 당고의 가슴 옷자락을 들추어 보였다. 아! 천웅비는 탄성을 바랬다. 당고의 가슴 한복판에는 시뻘건 혈장인 이 선명히 찍혀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신의 요혈마다 혈홍색의 반점이 찍혀있었다. 넷째는 이것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 현륜공자의 명공현례살강과 현륜거파지. 그것이야말로 놈의 최대 절기인 것이다. 명공현례살강과 현륜거파지. 자면신군은 무거운 음성으로 말했다. 다섯째 너는 이것을 분석하여 피리파해법을 찾아야 한다. 알겠느냐? 천웅비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대답했다. 흐흐 어찌 넷째 형의 죽음을 헛되게 하겠습니까? 염려 마십시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마두들의 눈에는 한결같이 분노의 빛이 어리고 있었다. 백마부 제삼아의 죽음은 그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것이었다. 천웅비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형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넷째 형과 단 둘이 있고 싶습니다. 자면신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말인가? 예 시간을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 형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지금 즉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음 알겠네. 자면신군은 마두들에게 눈짓을 했다. 마두들은 모두 자리를 떴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기 전 천웅비의 어깨를 두드렸다. 무언의 격려를 보내는 것이었다. 대전에 혼자 남게 된 천웅비는 당구의 시신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당구의 몸에 남아있는 장인과 지상은 그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었다. 현륜공자 영호전성의 무공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과연 자면신군이 염려할 만하구나. 이 정도 무공수이면 박룡을 능가하고도 남을 것이다. 천웅비는 박룡의 무공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의 무공은 백마부의 정화이긴 했으나 현륜공자 영호전성의 무공은 당할 수가 없었다. 천웅비는 오랫동안 당구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가 당구의 시신으로부터 무엇을 알아냈는지는 오직 그만이 아는 일이었다. 천웅비는 화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는 계속 명공현례살강과 현륜거파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얼마 전 당구의 시신을 본 이후로 줄곧 그 생각에 몰두하여 밥을 먹는 것도 잊을 정도였다. 그는 천성적으로 무공에 대한 집념이 강했다. 일단 의문이 생기면 그것을 풀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명공현례살강은 양의 무학이다. 현륜거파지도 마찬가지다. 당구의 상은으로 보아 현륜공자는 놀랍게도 200년 이상의 공력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파해하는 방법은 그는 화원을 가로지르며 생각을 거듭했다. 구룡비학에서 음의무학은 빙하성제에 빙하신공이 있다. 빙하신강과 빙하지를 사용하면 물론 현륜공자를 꺾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백마부의 무공을 써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그는 현륜공자의 무공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만일 구룡비학을 사용할 수만 있다면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러나 반드시 백마부의 무공만을 써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는 박룡의 신분인 것이다. 백마부 서열 11위의 빙백천마구향소가 가장 음에 가까운 무공인 빙백신공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화후에 있어서는 크게 부족하다. 어설프게 펼쳤다가는 당하기 십상이다. 그렇다면 결국 은밀히 빙하성재의 무공을 곁들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때였다. 밤안개가 화원에 깔리기 시작했다. 천운비는 의뢰 그것이 안개련이 했다. 대마성은 밤만 되면 안개가 흔히 덮이는 지형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안개는 달랐다. 눈 깜짝할 사이의 사위가 온통 안개에 뒤덮여버린 것이다. 그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으흐흐흐 키키키 문득 사방으로부터 요사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천운비는 안색이 변했다. 안개 속에서 꽃송이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바라보고 있는 사이의 꽃송이는 여인들의 얼굴로 변했다. 오호호호 깔깔깔 수많은 여인들이 요사스런 웃음을 흘리며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안개가 스물스물 여인들의 몸을 휘감고 있었다. 놀랍게도 여인들은 실오라기한 올 걸치지 않는 나녀들이었다. 저 가슴을 덜렁거리며 그녀들은 춤추듯 그를 애워싸고 있었다. 이것은 천운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호호호호 나녀들은 저 가슴과 둠부를 흔들며 다가왔다. 그는 코오듬쳤다. 흥 모두 허상이다. 그는 눈앞에 다가온 한나녀를 향해 백마부시파리에 올라있는 마두의 동문절기인 최심장을 뻗었다. 허 캬아악 아니 천운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둔탁한 소리와 날카로운 비명 허상인 줄 알았던 나녀는 놀랍게도 실제 여인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채 피를 뿜으며 저만치 나가 떨어졌다. 여인은 그대로 즉사하고 말았다. 이럴 수가 이 여인들이 모두 진짜란 말인가 호호호 나녀들은 한 여인이 죽었음에도 아랑곳없이 교소를 흘리며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천운비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몸을 빙글 회전시키며 쌍장을 좌우로 뻗었다. 허펑 펑 요란한 폭음과 함께 핏빛의 수영이 뻗어나갔다. 그것은 혈옥수란 무공으로 방룡의 절기였다. 아 이번에는 세 명의 나녀들이 피를 뿜으며 날아갔다. 후두두 그녀들이 뿜어낸 선혈이 허공에서 우박처럼 쏟아졌다. 후두두둑 그녀들이 뿜어낸 선혈이 허공에서 우박처럼 쏟아졌다. 이렇게 되자 천운비는 진저리를 쳤다. 이럴 수가 일단 이곳을 빠져나가야겠구나. 그는 신법을 전개하여 나녀들 사이를 헤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몇 걸음 걷기도 전에 이번에는 검은 안개가 뭉클거리며 밀려오는 것이 아닌가. 안개라기보다는 마치 먹물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는 간담이 있어 느려짐을 느끼며 천안통을 발휘하려 했다. 그때였다. 크크크크 내 얼굴 내 얼굴을 다오 허 천운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검은 안개 속에서 불쑥불쑥 나타난 괴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놀랍게도 그에게 죽은 박룡이었다. 하나도 아니고 수십 명의 박룡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내 얼굴 내 얼굴을 돌려다오 천운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박룡이 저승에서 돌아오기라도 했단 말인가. 그는 박룡을 죽인 장본인이다. 그러니 놀라움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굳어졌다. 그런데 한순간 머릿속이 환해졌다. 이제 알겠다. 마수마궁의 시험이다. 마수마궁 그들은 오뎌마벌 중 하나다. 그들은 사술과 환술에 관한 한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무리들이었다. 정통의 무공보다는 이 같은 괴술에 의지하는 편이지만 아무도 그들의 괴술을 파해하지 못했으므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천운비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죽은 박룡의 환상이 나타난 것은 그의 허를 찌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술이나 환술은 마음이 흔들리면 더욱 강하게 작용하게 마련이다. 천운비는 현기증을 느꼈다. 환영은 쉴 새 없이 나타나 그를 괴롭힌 것이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기 위해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수마궁 사술의 무서움은 시각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심상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스스 검은 안개 사이로 흑영이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는 머리끝서 발끝까지 검은 천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오직 드러나 보이는 것은 눈뿐이었다. 사삭 그는 천운비의 뒤로 접근했다. 한편 천운비는 달마검급 상에서 터득한 부동심법을 끌어울리고 있었다. 그러자 어지러웠던 마음이 다소 진정되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완전히 가라앉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번에는 구룡비약에서 얻은 불문의 신법을 운용했다. 그러자 비로소 마음이 명경지수처럼 맑아지며 모든 환상이 연기처럼 쓰러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이었다. 흐흐 죽어라. 슈욱 등 뒤로 날카로운 경풍이 밀려왔다. 기척없이 다가들던 흑영이 살수를 펼친 것이다. 훅 한자가량의 비수가 천운비의 등에 박혔다. 으아 그러나 비명을 지른 것은 그가 아니라 흑영이었다. 천운비의 등을 찌른 순간 강렬한 흡인력이 비수는 물론 손목까지 끌어당겼던 것이다. 그 바람에 손목이 끊어져 버렸다. 후후 아수마궁의 귀조리 감히 나 박룡을 시험하다니 괘씸하구나. 천운비는 음소를 흘리며 돌아섰다. 흑영은 잘라진 손목을 감싸 쥔 채 물러났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튀어나왔다. 너는 누구냐? 네놈은 박룡이 아니다. 박룡은 이미 죽었다. 천운비는 그가 자신의 정체를 알아낸 것에 대해 크게 놀랐다. 아니 어떻게? 그러나 곧 자신이 상대의 사술에 현혹됐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흐흐 용쾌 알아냈다만 넌 죽어줘야겠다. 슈슈 그의 손이 뻗어나갔다. 손가락을 구부린 채 뻗었는데 장인지 조인지 괴이한 공격이었다. 그런데 이때 흑영은 갑자기 입을 딱 벌리더니 선율을 뿜어냈다. 푸아 자욱한 핏방울이 뿜어졌다. 순식간에 주위가 시뻘건 안개로 뒤덮이고 말았다. 아차 천운비는 속았음을 느끼고 신형을 떠올렸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미 어디로 달아났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다급해졌다. 그를 놓치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는 품속에서 승천환검을 꺼냈다. 이어 전 공력을 끌어올려 청력을 집중시켰다. 천이통을 시전한 것이다. 스으 왼쪽 30장 밖으로 미세한 음향이 들렸다. 순간 그의 검미가 치켜 올라갔다. 천극 1기통 파아 그의 모습은 환영처럼 사라졌다. 승천환검과 함께 날아간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한 줄기 빛이 뻗어나가는 것 같았다. 아니 뇌전이 치는 것 같았다. 뒤이어 처절한 비명이 허공을 흔들었다. 크아 스스스 안개 속에서 천은비의 신형이 나타났다. 그는 본래의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되돌아오는 성광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승천환검은 그의 손에 돌아왔다. 그는 품에 갈무리한 후 몸을 돌렸다. 비로소 안개가 걷히고 화원이 나타났다. 화원의 꽃이 어지럽게 쓰러져 있었다. 그는 가볍게 눈살을 치푸린 후 유유히 화원을 등지고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후 한 인형이 정수리로 붙어 두 조각 난 시신을 내려보고 있었다. 그는 호리호리한 체격에 머리서 발끝까지 백색으로 감싼 위인이었다. 그는 가볍게 몸을 떨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흠 이상하다. 박룡은 원래 검을 쓰지 않는다. 더구나 이것은 전설의 어검수를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한 초검도인데 대체 저 자는 누구란 말인가? 백색 인형의 눈빛이 곤혹으로 흔들렸다. 후후 어쨌든 나 야월향은 그의 약점을 잡는데 성공한 세미로군. 야월향 그는 오대마벌 중 야우림이 배출한 후계자였던 것이다. 귀하의 비밀을 알고 있으니 오늘 밤 자시 천자내로 나오시오. 야월향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천운비는 탁자 위에 놓여있는 쪽지를 밝혀냈다. 쪽지에 쓰여진 문구를 읽은 그는 가슴이 섬뜩했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눈썹을 찌푸렸다. 쪽지의 글씨는 섬세했다. 은은한 향기가 감도는 것 같기도 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지피는 것이 있었다. 이 잔은 어젯밤 화원에서의 일을 모두 보았단 말인가? 그는 쪽지를 손바닥에 놓고 비볐다. 쪽지는 가루가 되어 흘러내렸다. 어쨌든 만나보면 알겠지. 굳이 쪽지로 날 유인하는 걸 보면 필시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심사숙고해야만 했다. 암흑제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동안 오인의 후보들은 서로 간에 치열한 탐색전을 벌이고 있었다. 서로 암중으로 상대방의 실력을 탐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때문에 오대마벌 사이에서 종종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천운비는 백마부의 마두들이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방룡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내고 있었다. 현륜공자 영호전성 마서생 모백량 야월향 망겁동자 그들이 사대마벌이 내세운 후보들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암흑마전에 대통을 이어받으려는 야심을 품고 잊었다. 사대마벌은 자신들이 내세운 후보가 대통을 이어받는 것이 마두를 장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마두인들에게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그들은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다. 백마부의 마두들이 헌신한 결과 천운비는 그들 사인의 내력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네 명예후보는 모두 젊었다. 그것은 규정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 중 가장 강한 자는 현륜공자 영호전성과 마서생 모백량이었다. 그것은 오대마벌의 전력상 구도로 볼 때 당연한 것이었다. 현륜성과 전륜공이야말로 오대마벌을 양분하고 있는 세력들인 것이다. 그들 중 가장 신비한 인물은 야월향이다. 그의 모든 것이 비밀에 감싸여 있었다. 무공정도는 물론 이련이와 심지어는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그것은 오대마벌 중 가장 은밀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무공 또한 알려진 게 극히 적은 야오림의 내력 탓이었다. 망겁동자는 아수마붕의 소공주다. 그는 오래전부터 아수마궁의 각종 사술과 환술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박룡으로 위장한 천운비와 사인의 후보들 과연 그들 중 누가 암흑마전에 후예가 되어 다가올 마도천하의 지 존이 될 것인가 그야말로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었다. 다만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따진다면 그들 5인 중 혈수미언마 박룡이 가장 처진다고 할 수 있었다. 천자네 대마성에서 오리쯤 서쪽으로 가면 도끼로 찍어낸 듯한 단해가 나타난다. 아차 발 한 번 잘못 디두면 천해만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뼈조차 추릴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묘하게도 천자네에 깎아내린 절벽 중간에는 바위가 돌출되어 있었다. 천운비는 약속대로 천자네 위에 나타났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자시가 되었는데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때였다. 남녀를 분간하기 힘든 음성이 절벽 아래에서 들려왔다. 후후 방영이시오 천운비는 흠칫했다. 그렇소만 아래로 내려오시오 천운비는 절벽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십여장쯤 내려가다가 바위가 돌출된 부분이 있었다. 그곳에 서있던 인영이 그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곤 다시 사라졌다. 은밀한 고시로군 천운비는 여기까지 온 이상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설사 함정이라 해도 어쩔 수 없지. 그는 신영을 날렸다. 바위 위에 내려선 그는 절벽 쪽에 동굴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큼성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동굴은 제법 컸다. 5, 6장쯤 들어가자 확연히 넓어지면서 제법 큰 공간이 나타났다. 천운비는 눈썹을 꿈틀했다. 석실은 천연의 구조에 약간의 인공을 가한 흔적이 있었다. 석실 한가운데 역시 돌로 된 탁자가 있었는데 그 위에 간단한 술과 안주가 차려져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백색으로 휘감은 인영이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천운비는 음침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대가 야월향이오. 그렇소. 하하 이런 은밀한 곳에서 술자리를 버리다니 그대의 취미는 각 벼라구려. 야월향은 머리에 흰색의 두건을 쓰고 있어 두 개의 눈구멍만이 보였다. 방영은 일세의 풍류화라고 들었소. 그래서 이 정도는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소이다. 하하하. 뭘 좀 아시는구려. 천운비는 대소를 터뜨리고는 야월향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한쪽 눈썹을 찡긋하며 물었다. 그래 용건이 무엇이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야월향은 기이한 음성으로 말했다. 우선 귀공의 담력에 경탄하는 바이오. 천운비는 희죽 웃었다. 후후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귀하의 담력 말이오. 순간 할 말을 잃은 야월향의 눈에서 도끼가 뿜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을 생각했는지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술병을 집어들었다. 오늘 밤 이 술자리는 결코 나쁜 뜻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오. 그는 미리 준비된 두 개의 잔에 술을 따랐다. 술은 옅은 호박빛으로 가득 따르자 술병이 비었다. 정확히 두 잔 분량의 술만 준비한 것이다. 천운비는 묵묵히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야월향은 술잔을 내려보며 말했다. 술 속에는 독이 들어이소이다. 천운비는 의아함을 금치 못했다. 독주를 따라놓고 그것이 독주라고 알리다니. 그는 상대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야월향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야월향의 눈시울이 불 꺼졌다. 이 독은 미일루란 것이오. 미인. 루. 천운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일루는 세상에 존재하는 독 중에서 가장 특이한 독이었다. 일명 원앙주로 불리우기도 하는데 기실초야에 이만 신랑 신부가 마시는 합판주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엄연히 독주였다. 미일루는 300년 전의 인물이었던 독성 화훈이 만든 것으로 총 3만 가지의 독초를 배합해 만든 신비한 효능을 가진 독이었다. 미일루는 반드시 남녀가 함께 나누어 마셔야 한다. 만일 한 명이 마시면 그 즉시 피를 토하고 죽는다고 화훈은 경고했다. 남녀가 함께 미일루를 나누어 마시면 그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심령적인 교통을 이루게 된다고 했다. 즉 이체의 심이 된다는 것이다. 상대가 고통을 느끼면 똑같이 고통이 전달되고 그러나 어느 한쪽이 먼저 죽게 되면 미일루의 독이 발작을 일으켜 죽게 된다는 것이다. 화훈이 미일루를 만든 데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 그는 3회인 교영을 정말로 사랑했었다. 그러나 당시 교영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려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는 혼신을 다해 모든 독수를 동원하여 미일루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은밀히 술을 써 교영에게 미일루를 마시게 했다. 물론 자신도 함께 마셨다. 훗날 교영이 다른 사내와 결합하려 했을 때 화훈은 세상이 끝나듬을 느끼고 자살을 택해버렸다. 그가 만든 미일루는 확실히 그 위력을 나타냈다. 화훈이 죽자 막 혼례식을 올리던 교영은 갑작스럽게 독이 발작하여 죽고 만 것이다. 그것은 강호의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였다. 천운비는 미일루의 전설을 떠올리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뜻이오? 설마 미일루를 함께 마시자는 것은 아니겠지. 그래요 함께 마셔요. 엇! 천운비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야월향의 음성이 갑자기 여인의 음성으로 변한 것이다. 야월향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내가 여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야월임에서도 극소수예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천운비는 경이로운 시선으로 야월향을 바라보았다. 음 좋소. 내게 무슨 부탁이 있소. 당신이 가짜라는 것을 안 것은 우연이었어요. 백마블을 정탐하러 갔다가 화원에서 당신이 아수마궁의 첩자를 죽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역시 그랬었군. 그 후 많은 생각을 했어요. 당신 정도의 실력이라면 암흑재에서 어쩌면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험을 걸어보기로 한 거예요. 천운비는 무거운 음성으로 물었다. 내가 박룡이 아닌 것은 그렇다 치고 낭자는 내 정체를 알고 있소. 백색 두건 속에서 야월향의 눈이 반짝 빛났다. 알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승천항검을 쓰는 것을 보고 알았죠. 아. 천운비는 탄성을 바랬다. 승천항검은 만붕왕의 신물이었다. 말력재가 무림의 무림지왕의 현신을 포고할 때 그의 신물임을 함께 박혀두었던 것이다. 내가 만붕왕이란 사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뿐더러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야월향은 그의 생각을 눈치챈 듯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지만 경고하겠어요. 이곳에서 날 죽이면 당신의 정체는 즉시 폭로될 거예요. 내가 그 정도도 예상 못하고 여기까지 왔을 줄 알았나요. 음. 천운비는 신음을 바랬다. 그녀의 말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꼼짝없이 걸려든 것이다. 그런데 야월향의 다음 말은 뜻밖이었다. 안심하세요. 당신이 만붕왕이란 사실을 폭로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물론 내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죠. 천운비는 그녀에게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물었다. 그 부탁이란 무엇이오? 야월향의 눈에 뿌연 안개가 어렸다. 아버님을 구해주세요. 천운비는 흠칫했다. 그대의 부친이라면 야월임주를 말하는 것이오. 야월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그가 어찌 되었는데 그러우. 아버님은 지금 전륜궁에 갇혀있어요. 천운비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일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고 물었다.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야월향은 탄식하며 순순히 사정을 털어놨다. 오대마벌의 하나인 야월임의 림주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때문에 그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어려서부터 아들처럼 키웠다. 복장도 남복을 입혔으며 대외적으로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게 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마서생 모백냥이었다. 우연한 기회에 야월향의 진면목을 보게 된 것이다. 그는 야월향이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심을 품게 되었다. 그것은 야월향을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석이조를 달성하는 일이었다. 즉 그녀를 맞이함으로써 장차 야월임의 세력까지도 틀어지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음모를 꾸몄다. 구실을 세워 야월임주를 초대한 것이었다. 야월임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찾아갔다가 그만 함정에 빠져 제압되고 말았다. 그 후 모백냥은 야월임주의 목숨을 담보로 야월향을 계속 협박하고 있었다. 한편 야월향은 부친이 전륜궁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일체 비밀에 붙였다. 모데마벌의 세력판도에 영향을 주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암흑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암흑재에서 후계자가 되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부친을 구할 수 있을 뿐더러 모백냥을 징계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능성은 미미하기만 했다. 실상 그녀의 무공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오뎌마벌의 후예들에 비해 뚜렷한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고민에 잠겨있던 그녀는 우연히 천웅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천웅비의 무공이 불가사의한 것을 보고 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야월향은 모든 것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녀는 술잔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내세운 조건을 수락한다면 이 술을 마셔요. 그것으로 거래는 성사될 테니까요. 천웅비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보니 낭자야말로 효녀의 구려. 마도에 속해 있는 여인답지 않게 말이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낭자는 여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소. 미일루는 남녀의 운명을 묶는다. 미일루의 전설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나누어 마신 순간부터 그녀는 천웅비 외의 남자와는 영원히 결합할 수 없는 몸이 될 것이다. 또한 그녀가 천웅비를 묶어둘 수 있듯이 천웅비 역시 그녀를 파멸로 몰고 깔 수도 있는 문제였다. 호호호 평범한 여자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건 날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나는 여인으로서의 행복을 버렸어요. 내게 여인의 삶이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예요. 그러니 상관없는 문제죠. 게다가 죽을 때까지 만붕왕 같은 절세고수가 날 보호해 줄 텐데 손해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천웅비는 어이가 없었다. 야월향은 무섭도록 치밀하고 영활한 여인이었다. 그는 가슴이 섬뜩해졌다. 오히려 날 호법으로 삼겠다고 후후 하긴 그녀를 보호해야 나도 생명을 부지할 테니 정말 기가 막힌 여인이다. 그는 눈을 가늘게 하며 물었다. 하지만 내가 암흑마전의 후계자가 된다면 마도 출신인 당신은 날 방관할 수 없지 않겠소. 설마 내 손에 마도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진 않을 텐데 말이오. 야월향은 교소를 터뜨렸다. 호호호호 당신은 마도를 너무나 우습게 보는군요. 당신이 설사 후계자가 된다 해도 마도가 당신의 손에 노란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에요. 더구나 당신은 전주님을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암흑마전주의 힘이 그토록 대단하단 말이오. 호호 만붕왕이 아무리 무림지왕이라지만 결국은 마도에 귀속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에요. 또 하나 잘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합심한다면 야우림과 백마부가 손을 잡게 되니 당신은 만승지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천은비는 피식 웃었다. 낭자야말로 착각을 하고 있소. 마도의 힘이 크다하나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오. 예로부터 사팔귀정의 진리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소. 언제나 정은 말을 누르는 법이오. 야월향은 눈을 깜빡였다.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지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내 조건을 받아들 이느냐 거절하느냐만 결정하세요. 만붕왕 천은비는 담담히 물었다. 한 가지 물어봐도 좋겠소. 야월향은 고개를 끄덕였다. 왜 모백냥과 맺어지는 것을 마다하는 것이오. 야월향의 눈이 경련을 일으켰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치를 떨며 말했다. 그는 동자공을 익혔어요. 음 천은비는 비로소 이해할 것 같았다. 그러나 야월향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전륜궁의 공주는 대대로 동자공을 익히죠.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부인을 맞아드렸고 자식을 낳아 혈맥으로 대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니 동자공을 익힌 몸으로 어찌 혈족을 보존할 수 있단 말이오. 야월향의 눈에서 붕광이 흘러나왔다. 호호호 그들은 짐승이에요. 그들이 혈통을 잇는 방법이 어떤지 알고 있나요? 그들은 가장 우수한 체질을 가진 사내들을 선발하여 이름뿐인 궁주의 부인과 집단적으로 교합을 시켜요. 그런 방식으로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시를 만든 후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더러운 인간들 그럴 수가 천은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야월향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과연 어떤 여인이 그런 일을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전윤궁의 극악함에 심금이 떨릴 지경이었다. 전윤궁 실로 무서운 자들이다. 어쩌면 마서생이야말로 사인 중 가장 무서운 작자일 런지도 모른다. 이때 야월향이 말했다. 미일루를 마실 건가요? 아니면 천은비는 싱긋 웃었다. 좋소 마시겠소. 그러나 그 전에 조건이 있소. 그는 신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먼저 낭자의 진면목을 보고 싶소. 야월향은 몸을 움츠렸으나 곧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당신의 얼굴도 궁금하군요. 천은비는 희죽 웃었다. 어려운 일이 아니오. 그는 얼굴을 쓱 문질렀다. 아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야월향은 탄성을 바랬다. 천은비의 얼굴은 신비한 면이 있었다. 특히 이마에 은은히 새겨진 뇌문은 흉터라기보다는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다. 하하 이제 낭자의 오경을 보고 싶소. 야월향은 멍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소문만 듣던 만붕왕이 이렇게 젊을 줄은 몰랐어요. 천은비는 빙글에 웃었다. 소문은 항상 사실과 차이가 나는 법이오. 야월향은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다. 내 진면목은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아버님과 모 백냥 하하 그럼 영광으로 알겠소이다. 야월향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손을 들어 머리 위로 백색 두건을 벗겼다. 차르르 기다란 수발이 해초처럼 어깨를 덮으며 흘러내렸다. 그녀의 드러난 얼굴을 본 순간 천은비는 충격을 받았다. 우물 그녀는 일세의 우물이었다. 피부는 투명할 정도로 희었으며 한 쌍의 눈은 심해를 보는 듯 깊었다. 약간 오만해 보이는 코잘근 깨문 입술은 야멸차면서도 내 면의 뜨거운 정렬을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흠 천은비는 한숨을 쉰 후 말했다. 정말 아깝소. 네 낭자같은 미인이 남자 행세를 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오. 야월향의 옥용이 살짝 붉어졌다. 듣기로 만붕왕에게는 수많은 미녀들이 따른다 하던데 나같은 마도 출신의 여인이 어디 성에나 차겠어요. 천은비는 내심 웃었다. 역시 여인은 여인이구나. 자신의 용무에 신경을 쓰는 것은 법녀나 다름없단 말이야. 그는 짐짓넉스를 잃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안목을 넓힌 듯한 기분이오. 낭자와 함께 미일루를 마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이오. 그는 술잔을 들었다. 자 듭시다. 야월향의 안색에 묘한 흔들림이 일었다. 그녀는 섬섬옥술을 들어 술잔을 잡았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일루를 흘려넣었다. 이 한 잔의 술. 그것은 향후 두 남녀를 동생동사의 운명으로 잊게 해줄 것이다. 실로 기이한 만남이었다. 무림백서 세권 제26장 암흑마전의 부활. 드디어 암흑제가 열렸다. 심만을 헤아리는 대마성의 고수들은 일제히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 대마성의 후면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절벽이 솟아있었다. 지금 그 앞에는 대마성의 마인들이 운집해 있었다. 9990 괭흥과 함께 절벽의 한 곳이 벌어졌다. 그것은 믿기 힘든 장관이었다. 와아아 천년의 시공을 뛰어넘어 마침내 암흑의 마전이 열린 것이다. 이른바 천마벽이라 불리는 절벽은 전체가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천마벽이 좌우로 갈라진 것이다. 와아아 심란의 마도가 일시에 내지른 함성은 대마성을 진동시키고 천마벽을 흔들었다. 마도들의 얼굴에는 희열의 빛이 떠올랐다. 그들은 만면에 격동에 빛을 띈 채 천마벽으로 달려들어갔다. 잠시 후 그들은 거대한 지하대전에 도착했다. 암흑의 제왕 버림받고 학대받은 전설의 제왕 신라가 저주를 품고 세웠다는 암흑의 성전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와아아 군마들의 격동과 흥분의 찬 함성이 지하광장을 온통 뒤흔들었다. 수마장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광장에 들어선 군마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환호성을 내질렀다. 사방의 벽면에는 벽화가 잔뜩 그려져 있었다. 그 벽화의 내 용이야말로 천년 이래로 실전된 마도의 개세절악들이었다. 와아 오우 군마들은 흥분을 금치 못했다. 벽화상의 무공은 한 가지만 익혀도 능히 천하를 독패할 수 있는 가공지경의 마학이었다. 마침내 전설이 실현된 것이다. 암흑마전 천년 이래로 숱한 마두들이 실종되었다. 그들은 천하를 종행하다 만년에 이르러 연기가 꺼지듯 사라졌다. 그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아는 이가 업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소문이 나돌았다. 그들은 마도의 성지로 떠났다. 마도 부활의 염원을 아는 채 암흑의 성전으로 떠났다. 소문은 사실로 드러났다. 지하광장의 벽에 새겨진 무수한 벽화들이야말로 사라진 마도 고수들이 남긴 유학들이었던 것이다. 군마들은 기껏 날뛰었고 마침내 암흑의 축제가 벌어졌다. 둥 둥 둥 어디에선가 심금을 뒤흔드는 듯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북소리가 끝날 무렵이 되자 군마들의 환호성은 잠잠해졌다. 북소리는 도합 108번을 울린 끝에야 멈추었다. 지하광장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고 둔중한 괭음이 들려왔다. 9999 마침내 암흑마전의 국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군마들은 숨을 죽였다. 그토록 염원하던 암흑마전의 대전주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군마들의 눈길은 일제히 국문으로 향했다. 암흑마전은 지하광장 안쪽 벽 속에 축조되어 있었다. 벽이 열림으로써 암흑마전의 실체가 드러나고 전주의 모습이 현신되는 것이었다. 오오 벽으로부터 1단의 무리들이 걸어나왔다. 그들은 하나같이 음침한 인상의 노인들이었다. 모두 108명이었다. 이때 군마들 가운데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부르짖는 음성이 있었다. 앗 저분들은 100년 전 사라졌던 신주백팔마들이오. 신주백팔마 100년 전 군마와 마방이 오후죽순처럼 일어나 마도에 중흥기를 이룬 적이 있었다. 당시 거의 동시에 108명의 개세마두들 이출연했으니 그들은 하나같이 일대종사급의 무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원인도 모르게 일제히 무림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무림의 비사로 전해져 오고 있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그들이 암흑마전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들의 나이는 최소한 150에서 근 200세에 이른 셈이었다. 군마들은 이 같은 사실의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때 군문 안으로부터 다시 일련의 괴인들이 걸어나왔다. 각양각 세계 인물들로 그들에게서는 소름끼치는 마귀가 넘치고 있었다. 군마들 속에서 그들의 행색을 보고 어렴풋이 기억을 되살려내는 자들이 있었다. 5. 저푸는 50년 전에 개세무상열마 저푸는 120년 전에 고르시마 5. 130년 전에 사라졌던 현천비맛이다. 흑 180년 전에 천조육사가 아니신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암흑마전으로부터 줄지어 걸어나오는 인물들은 과거에 실종되었던 전설적인 마두들이었다. 암흑대전으로부터 나온 마인들의 수는 근 천명 이상이었다. 가깝게는 수십 년 전부터 멀게는 200년 전까지 활약했던 거마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는 사실은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한편 천웅비는 백마부의 인물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공포마저 느끼고 있었다. 이럴 수가. 이게 과연 현실이란 말인가. 하나같이 개세마두들 인 저들이 모두 살아있었다니.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만일 저들이 강우에 나와 활개친다면 무림은 어찌 될 것인가. 그야말로 시산혈애를 이룰 것이다. 이때 암흑마전으로부터 나온 마인들이 일제히 부르짖었다. 암흑수라제 현신 마인들은 일제히 마전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군마들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들은 입을 담은 채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털썩. 털썩. 누가 먼저인지 몰랐다. 심란의 군마들은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가히 질식할 듯한 분위기 속에 그들은 마전을 향해 오체복지했다. 이때 군마들의 눈에 국문 안으로부터 나오는 인물이 보였다. 12명의 동자와 12명의 동녀 즉 24명의 동남동녀들이 교자를 맨 채 걸어나고 있었다. 교자는 흑오목으로 만들진 듯 검은색이었다. 교자 위에는 한 인물이 앉아있었다. 현에 을 걸친 중년인이었다.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청면이었으며 짙은 눈썹과 얄핏한 입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이 막힐 듯한 위협감을 느끼게 했다. 기이한 것은 푸른 기운이 현의인의 전신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오 대전주시여. 암흑수라제여. 대마성의 군마들은 감히 현의인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이마를 땅에 박으며 외쳤다. 암흑수라제. 전설의 신마직업이 탄생시킨 암흑의 제왕이자 천만마 도인의 지존인 것이다. 군마들은 지하광장이 가공할 마귀에 휩싸이는 것을 느끼며 가슴이 터질 듯이 긴장되었다. 암흑수라제의 교자는 이동하여 광장 한복판에 멈추었다. 마마 천세. 천여명의 전대마인들이 일제히 부르짖었다. 우우우웅. 지하광장이 진동을 일으켰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장례를 술렁이게 했던 흥분과 격동이 가라앉자 암흑수라제는 굳게 다물었던 입술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청소한 얼굴은 여전히 푸른 기운을 감싸여 투렷이 보이지 않고 있었다. 마도들이여 암흑의 성전이 열렸도다. 오늘로 마도의 출발을 알리노라. 이제 천하물임은 마도로 일통됨을 선언하노라. 우우. 웅. 암흑수라제의 선언이 떨어진 순간 군마들은 가슴에 피가 끓어오름을 느꼈다. 마도천하. 마침내 마도의 하늘이 열린 것이다. 으하하하하. 천년 동안 잠자고 있던 심마의 원혼이 부활했두다. 마도여 일어서라. 그동안 멈추었던 대파천의 춤을 추거라. 푸르르르. 암흑제가 시작되었다. 마도의 개천이 선언되고 군마들은 충성을 맹세했다. 암흑수라제의 등장. 마침내 무림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암흑마전의 장정은 원단에 결행되리라. 암흑수라제는 선포를 내렸다. 그들의 상대는 영세태평무국의 배후인 악마천부였다. 마도 일통을 위해서는 그들과 결전을 벌여야만 했다. 군마들은 숨가쁘게 움직였다. 원단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대장정에 대비하여 바쁘게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 만사군자. 그는 백년 전에 마도 제1외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이다. 지금 그는 암흑마전의 군사를 맡고 있었다. 하늘을 움직이는 두뇌와 병략을 지닌 그의 머릿속에서 무림에 군림하기 위한 대책략이 세워졌다. 우선 그는 산만의 군마를 편성했다. 이름하여 암흑군단이라 했다. 사상 최강의 마도 세력이 조직을 정비했으며 군마들은 자신들이지 닌 무공정도에 따라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다. 이제 무림을 장악하기 위한 막이 오른 것이다. 거대한 대전 암흑수라제의 후계자가 되려는 오인의 후보들이 오체복지하고 있었다. 이곳은 암흑마전의 중심부다. 이곳에서 암흑마전의 모든 일이 결정된다. 또한 암흑수라제가 항시 기거하는 곳이기도 했다. 대전의 단상에는 휘장이 드리워져 있었다. 휘장은 워낙 두터워 안쪽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속에 암흑수라제가 있다는 것은 느낌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오인은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은 숨마저 삼킨 채 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벅찬 기대감으로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손꼽아 기다렸던 암흑제전은 열렸으며 마도천화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그들은 마도의 희망으로 선발되었다. 적어도 그들 오인 중 한 명 이 장차 마도천화의 지존으로 선택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시험대에 올라야 한다. 그들은 이 날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으며 혼신이 힘으로 야망에 담금질을 한 것이다. 암흑수라제의 후계자 그의 대통을 잊게 된다면 영세제일인으로 군림할 것이다. 그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후계자로 발탁되리라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오데마벌의 염원이기도 했다. 문득 휘장 속으로부터 궁량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듣거라 너희들은 오데마벌에서 엄선한 마도사상 최고의 기재들이다. 본제에게 후사가 없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너희들 중에 한 명을 본제의 후계자로 선택하여 대통을 이을 생각이다. 오이는 주먹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대통을 잇는 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여야 한다. 마도의 제왕이 될 자질과 무공지혜 등에서 한치의 부족함이 없는 자만이 본제의 후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어느 한 방면에서라도 뒤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오이인의 후보들은 아무리 귀를 기울여 보아도 암흑수라제의 음성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들으면 부드럽고 은은했으며 어떻게 들으면 냉막하고 차디찼다. 선택은 너희들 스스로 해야 한다. 이제 심마지관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암흑마전에 조사이신 심마제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관문이다. 너희들은 동시에 입관해야 한다. 암흑수라제의 말이 이어졌다. 심마지관에는 마도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그것으로 충분히 너희들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방법은 간단하다. 누가 가장 빨리 심마지관을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다. 오이는 모두 손에 땀을 쥐었다. 하하하 심마지관 속에는 무수한 함정과 기관 그리고 108명의 고수가 매복하고 있다. 그것은 수시로 너희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살고 죽는 것은 너희들의 능력에 달려있다. 으으 오이는 전신을 부르르 떨었다. 암흑수라제의 음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듣는 동안 심장이 파열될 듯한 압박감을 느낀 것이다. 이때 천운비는 가슴이 마구 뛰고 있었다. 그는 암흑수라제의 음, 성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온몸에 피가 끌어올랐다. 암흑수라제 어째서일까 저 자의 음성은 언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으니 그는 내심 부인했다.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어찌 그를 알 수 있단 말인가 너무 긴장한 탓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점점 더 진동했다. 그것은 왠지 알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암흑수라제의 음성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없는 흡인력이 있었던 것이다. 이때 암흑수라제의 명이 떨어졌다. 입관하라. 열 개의 문 그들이 부복하고 있던 대전의 사방에 열 개의 문이 열렸다. 그 문은 모양과 크기가 똑같아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아무 문이나 선택하여 들어갈 수 있었으나 오이는 망설이고 있었다. 저것이 신마지관으로 통하는 문 그들은 뚫어져라 문을 노려보았다. 한 번의 선택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최대한 신중해야겠다는 눈빛들이 얻다. 어느 문을 택하든 자유다. 살아나올 수만 있다면 영세제일인이 될 것이다. 으하타타타 암흑수라제의 웃음소리가 공명을 울리며 멀어져갔다. 오이는 고개를 들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에서 똑같은 표정을 읽었다. 그것은 불안 그것이었다. 이윽고 하나 둘 일어섰다. 그들은 서로에게 등을 돌리며 각각 하나의 문을 선택한 후 걸어 들어갔다. 야월향은 걸음을 멈추더니 천운비를 돌아다 보았다. 그녀의 백건 사이로 보이는 눈은 겁에 질려있었다. 천운비는 그녀에게 미소를 보냈다. 야월향은 그의 미소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용기가 솟는 것을 느꼈다. 휙 그녀는 교구를 날려 문으로 날아 들어갔다. 천운비는 사인이 모두 사라진 후에야 사방을 둘러본 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기분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암흑마전의 힘은 상상 이상이다. 어쩌면 악마 천부보다 강할 수도 있다. 심라지관을 통과하는 것보다 지금 그의 마음은 암흑마전의 놀라운 힘에 대해 쏠려있었다. 특히 암흑수라제를 대한 이후로 그는 난생 처음으로 두려움이란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가 막 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쿵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이어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갔다. 마도사상 최고의 기재 오인이 심라지관으로 들어간 후 정확히 열흘이 흘렀다. 그동안 그들이 심라지관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는 그 속에서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다. 아직까지는 한 명도 나온 자가 없었다. 전설의 심마제가 세웠다는 관문 대체 그 속에 어떤 안배가 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사상 처음으로 관문을 돌파했던 암흑수라제만이 알고 있었다. 그동안에도 암흑마저는 무림의 굴림에 제일보를 내딛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다. 이제 남아있는 일은 암흑수라제의 후 개자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원단지일까지는 닷새가 남았다. 닷새 후면 그들은 마도천하를 위한 장정에 나설 것이다. 사상 유래 없는 암흑군단의 힘은 미증류의 거력으로 단숨의 무림을 짓밟게 될 것이다. 적어도 현재의 힘만으로 보면 그것은 거의 확실했다. 무림계의 상황은 별로 변화한 것이 없었다. 영세태평무국은 무림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강남 무림에 이어 북무림까지 손을 뻗고 있었다. 명실공이 무림일통의 대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영세태평무국이 내세우고 있는 굴림의 율법은 무림계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아무도 감히 반기를 드는 자가 없었다. 다만 있다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다. 만붕왕 만력재가 무림지왕으로 책봉했다는 신비의 인물 만붕왕만이 마지막 남은 무림의 희망이었다. 비록 중앙 무림을 영세태평무국이 장악했다 하지만 북경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역만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만붕왕 예하에 있는 자들이 사력을 다해 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작 그들의 영수인 만붕왕은 몇 달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었다. 대전 사방에 나 있는 열 개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암흑수라제는 휘장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천만마도인의 하늘인 그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다. 장차마도의 대통을 이을 후계자야말로 모든 것에 우선하는 중대사인 것이다. 흠 내가 심마지관을 뚫는 데는 13일이 걸렸다. 그런데 그의 음성에는 은은한 경위가 어려 있었다. 이때였다. 어디선가 폭음이 울렸다. 쿵 흠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했군. 암흑수라제는 보지 않아도 심마지관 안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꿰뚫어본 듯 신음을 바라고 있었다. 그 아이는 지옥 18관을 3일만에 격파하더니 금천 수라타론진을 반나절에 무너뜨렸다. 어디 그 뿐인가 연옥 28화 강씨 마저 전멸시켰으니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들은 하나같이 마도에서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진법 이후 마공들이었다. 그 아이의 심기와 담력 무공은 대단하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어린 나이에 부동의 심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암흑수라제의 음성에는 감탄이 깃들어 있었다. 이 상황으로 간다면 쿵 다시 한 차례의 폭음이 울렸다. 이번에는 가까운 곳인 듯 대전이 진동했다. 아마 그 아이는 오늘 미시쯤 출간할 것 같군. 휘장이 가늘게 흔들렸다. 흐흐흐흐 그 아이는 마도사상 최고의 기재임이 틀림없다. 본제의 대통을 이어봤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암흑수라제의 음성에는 만족함이 어려 있었다. 쿵 쿵 폭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뿐만 아니라 폭음이 울리는 간격도 빨라지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아이군. 결국 108명의 관주들마저 그 아이를 막아내지 못하는구나. 이때였다. 꽈앙 천지가 북멸되는 듯한 폭음과 함께 문 하나가 박살났다. 그 속으로부터 인형이 비틀거리며 튀어나왔다. 으음 인형은 그야말로 만신창이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 전신은 비에 흠뻑 물들어 있었다. 그는 천은비였다. 그는 옆구리에 두 사람을 끼고 있었는데 그들은 혼절한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야월향과 마서생 모백냥이었다. 생사의 와중에서도 그는 두 사람을 구해낸 것이었다. 그의 안색은 초췌하다 못해 크게 상해 있었다. 지난 10일 동안 겪은 일은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지옥 그 자체였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깔려있는 죽음의 함정 도처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장치는 물론 180마관주들의 동나란 기습. 그 속에서 걸레처럼 육신이 찢겨져 죽은 혈륜공자와 망검동자의 시신을 발견했다. 그들은 결국 관문을 돌파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만 것이다. 천은비는 절망 속에서도 삶에 대한 의욕을 불태웠다. 그가 쓰러진다는 것은 무림의 정기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싸웠다. 죽고 죽이고 닥치는 대로 배웠다.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이성은 마비되어 버렸다. 관문을 지키는 자들의 의무는 간단했다. 관문을 돌파하려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관문을 방어하는 데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죽이도록 명을 받았다. 따라서 관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관주들을 모두 죽여야 하는 것이었다. 가히 악마천부다운 방식이었다. 그는 육관에서 야월향을 구출했다. 그것은 어떨 수 없는 일이었다. 만일 그녀가 죽는다면 미일로의 독성에 의해 그 자신도 죽을지 모르는 일이었다. 7관에서는 오른팔이 잘려져 있는 모백량을 구출했다. 그것은 야월향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죽는다면 전륜궁에 갇혀있는 야우림주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그는 최후의 기력을 모아 문을 부수고 대전으로 뛰쳐나왔다. 마침내 10관을 모두 돌파한 것이다. 그러나 기력이 탈진해 있었다. 그는 대전에 나오는 순간 울컥 피를 토해냈다. 현기증이 일면서 바닥과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의 손에서 피 묻은 승천황 거미증.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대전 안쪽에 휘장이 흔들렸다. 잠시 후 침중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어떻게 생각하오? 군사 암흑수라제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어디에선가 암흑마전의 군사인 만사군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전죄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본제는 이제 막 결심했소. 저 아이를 후계자로 택하겠소. 하지만 그는 만 만사군자는 급히 입을 다물었다. 암흑수라제의 입에서 광소가 터져나왔기 때문이었다. 후후후 으하하하하 쩌르르르릉 대전이 그의 웃음소리로 인해 무너질 듯 진동했다. 상관없소. 저 아이가 누구이든 변함없을 것이오. 본제는 저 아이를 완벽한 마도의 아들로 삼을 것이오. 두고 보시오 향후 마도는 새로운 제왕을 맞이하게 될 것이오. 으하하하하 전주 하하하 이미 끝난 얘기요. 더 말할 것 없으니 그 아이를 말령 의전으로 데려가시오. 회복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소. 예 그들의 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려 하는 것 같았다. 군사 저 아이를 보고 있으면 본제는 과거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단 말이오. 후후후후 천운비는 상세를 회복했다. 악몽과도 같은 심마지관 속에서 그는 극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내 공도 탈진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 말령 의전에는 마도 출신의 귀에 들이 득실거렸다. 그들은 백고래 한 점에 살만 붙어 있으면 기사회생시키는 의술을 지니고 있었다. 그로 인해 단 하루 만에 완전히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마침내 그는 암흑수라제의 후계자가 되는데 성공했다. 체력을 회복한 그에게는 소전주란 칭호가 내려졌다. 원단일을 불과 3일 앞두고 있었다. 3일 후면 암흑군단은 대장정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다. 천운비는 암흑마전에 대통을 잇기 위해 첫일에 패관 수련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정식으로 심마절악을 익히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 전에 십전천사를 구해내야 한다. 그는 밤낮으로 지력을 동원하여 무림을 위한 대게를 짜기 시작했다. 천안은 3분된 상태였다. 악마천부와 암흑마전 만붕왕이 이끄는 황군고수 농림도 살종의 연합체가 그것이었다. 그 중 가장 약세를 보이는 것은 만붕왕이었다. 힘은 힘으로 막아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악마천부와 암흑마전을 대결시키는 일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소 낙관하고 있었다. 암흑수라제는 결코 악마천부와 손을 잡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악마천부를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방법은 한 가지다. 우선 십전천사를 구한 후 북경으로 보내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구양중백을 만나 중원대동맹을 결성토록 하자.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무림을 구하는 일이었다. 하나라도 실수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고작 3일이다. 3일 내로 십전천사를 구해야 했다. 묵부 이곳은 뇌옥이다. 죄인을 가두는 곳이므로 경비가 삼엄하기 이를 때 없었다. 묵부를 지키고 있는 자는 100년 전에 활약했던 신주백팔마에 속해 있는 5명의 거마였다. 이른바 사사오천사하라 불리는 그들은 나이가 150세가 넘었으며 공력이 화경이 이르러 흰머리가 다시 거머진 상태였다. 그들의 무공은 가공할 경지에 올라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지키고 있는 한 죄수가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클클 이제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지하생활도 끝이다. 대사의 말에 삼사는 눈을 껌뻑이며 말했다. 대형 우리들의 녹슨 팔다리도 이제 써먹을 때가 되었소이다. 그들은 비록 나이가 들만큼 들었으나 아직도 야심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무림에서 한창 활동할 시기에 암흑마전의 사자의 애에 끌려갔다. 그것은 물론 자의가 아니었다. 암흑마전은 천년 이래로 계속 대통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한 마도천하를 이룩하기 위해 30년마다 한 번씩 사자를 파견하여 마도고수들을 끌어모았다. 그 때문에 주기적으로 개세의 마두들이 실종되곤 했던 것이다. 묵부로 향하는 발자국 소리가 났다. 사사오천사는 흠칫했다. 이곳은 절대 금지다.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 것이다. 사사오천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구부러진 통로를 주시했다.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모퉁이로 인형이 모습을 보였다. 인형을 본 순간 사사오천사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어졌다. 하하 수고들 하시오. 일신의 유삼을 입은 청소한 모습의 중년서생이었다. 그는 입가에 부드러운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아니 군사께서 웬일이시오. 중년서생은 만사군자였다. 그는 남흥마전의 총군사로 전 마도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었다. 만사군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전주께서 죄수들을 데려오라 명하셨소이다. 사사오천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 대사가 물었다. 영패는 가지고 오셨소. 만사군자는 빙글에 웃었다. 여러분은 정말 철저하시구려. 본인을 못 믿겠단 말씀이시오. 대사는 안색을 굳혔다.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오. 그것은 목부의 규칙이오. 허허헛. 내 그럴 줄 알았소. 만사군자는 두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그가 접근한 위치는 기이했다. 정면으로 대사와 이사가 있었고 그들에 의해 세 명의 마두는 시야가 차단되어 있었다. 물론 가져왔소. 자 보시오. 대사와 이사는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그들은 추후에 의심도 하지 않고 있었다. 만사군자는 소매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단 1초에 두 명의 목을 동시에 베야 한다. 나머지 세 명이 놀라는 순간 역시 단 1초에 끝내야 한다. 만사군자. 대체 무엇 때문에 사사오천사를 죽여야 한단 말인가. 여기 있소. 소매로부터 무엇인가가 빠져나오는 순간이었다. 번뜩. 건강이 환상처럼 일어났다. 캑. 대사와 이사는 무엇이 어찌 됐는지조차 모른 채 목이 댕겅 떨어졌다. 그와 동시에 만사군자의 왼손 식지가 뒤로 튕겨졌다. 슈슈. 빛과 같은 지강이 뒤로 뻗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3사, 4사, 5사는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벌써 신형을 날리고 있었다. 배반자. 되져라. 위잉. 그들은 가공할 장력을 휘두르며 일제히 만사군자를 공격했다. 그러나 만사군자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장력이 막 퍼부어지려는 찰나. 끄아압. 참혹한 비명이 울렸다. 새 노마두의 이마에서 피와살이 뿜어져 나왔다. 그들의 이마에는 손가락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 실로 불가사에 의한 일이었다. 분명 만사군자가 퉁긴 지강은 빗나갔다. 그런데 지강이 되돌아와 그들의 뒤통수를 관통해버린 것이다. 쿵쿵. 그들은 앞뒤로 바닥에 쓰러졌다. 일단은 성공이다. 만사군자는 한숨을 쉰 후 철문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목강석으로 주조된 문이었다. 그는 대사의 옆구리에서 손가락 크기의 금빛 열쇠를 찾아내 열쇠 구멍에 넣고 돌렸다. 찰칵. 하는 음향과 함께 묵부의 철문이 기관 작동에 의해 부드럽게 열렸다. 만사군자는 곧바로 묵부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무림백서 세권 제27장 패배 오오. 자. 자네가. 아 하늘이 무심치 않았구나. 재회. 엄밀히 말하면 스승과 제자 간의 재회다. 그러나 과거의 뇌천이와 십전천사의 관계는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묵부에 갇혀있던 십전천사는 이미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동안 부쩍 늙어 있었다.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오랜 뇌혹 생활의 고초로 인해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과거 뇌천이를 가르칠 때에 낭낭하던 음성과 호된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만사군자로 가장하여 나타난 천은비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가 본래의 얼굴을 드러낸 것이다. 어찌 알아보지 못하겠는가. 그들의 모든 것을 주었던 대상이 아닌가. 격동으로 인해 십전천사는 한동안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천은빈은 가능한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는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십전천사는 하나같이 경탄을 금치 못했다. 아울러 무림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음에 모두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시간이 없소이다.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야 하오. 십전천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속에 할 말은 가득했으나 그들도 사태의 중엄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일행은 묵부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천은빈은 이미 탈출로를 정해두고 있었다. 올 때와는 달리 밀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이 사라진 직후였다. 휙! 묵부 앞에 인형이 떨어져 내렸다. 그는 진짜 만사군자였다. 그는 금골섭선을 흔들며 음침하게 중얼거렸다. 과연 예측대로야 그 아이는 마도와는 어울리지 않아. 그는 고개를 흔들고 있었다. 대마성에서 동북으로 십리쯤 떨어진 곳. 십전천사는 밀로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감격으로 몸을 떨었다. 어서들 나가십시오. 천은빈은 길을 열어주었다. 십전천사는 그를 바라보았다. 천은빈은 시선을 돌렸다. 북궁규가 그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다. 천이 자네는 천은빈은 평소에 말이 없고 냉담한 성격이었던 냉면혈제 북궁규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자 가슴이 뭉클해졌다. 기나긴 세월이었다. 그는 인간의 정을 끊고 살아야 했다. 혹독한 무공수련 속에서 한 마리의 미친 이리가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그는 입가에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어서 떠나십시오. 나는 이곳에 남아 할 일이 있습니다. 천은빈은 감정을 억누르며 그렇게 말했다. 자네 혼자 말인가 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길로 북경으로 가셔야 합니다. 활사관인 구양중백이란 분을 만나서 하루라도 빨리 중원대동맹을 결성하십시오. 십천천사는 망연한 표정을 지었다. 변했다. 그것은 그들이 느낀 공통적인 감정이었다. 천은빈은 그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뇌천의가 아니었다. 그에게서는 지난 날 십천옥수거, 무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럼 천은빈은 몸을 돌렸다. 잠깐 천은선자가 그를 불러세웠다. 한때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도 이제 중년을 넘어 주름을 보이고 있었다. 천은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천이 아니 천소 옆 이곳에 남아 무엇을 할 생각인가요? 천은빈은 담담히 말했다. 기회를 봐서 만악의 영수인 암흑수라제를 죽일 생각이오. 암흑수라제를 죽인 다고 천음선자는 쏘스라치게 놀라 말까지 더듬거렸다. 물론이오. 마도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기 위해서는 그를 죽이는 것이 척경입니다. 천음선자 그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이하게 눈물이 고여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악물더니 말했다. 소엽게 꼭 할 말이 있어요. 무엇이오? 천은비가 재촉하자 천음선자는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암흑수라제는 그는 바로 천은비는 그녀가 말을 계속 더듬자 의혹을 느꼈다. 선자 선자 안돼요. 십전천사가 일제히 당황성을 외치며 천음선자의 앞을 가로막았다. 천음선자는 눈물을 떨구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조심 해야 해요. 암흑수라제는 사상 최강의 마종사니까 천은비는 그들의 기이한 태도의 의혹을 금치 못했으나 시간이 어붐을 느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말씀 명심할 것입니다. 그럼 그는 천음선자에게 폭권한 후 고개를 들었다. 북경의 칠황부를 찾아가시오. 만붕왕이 보냈다고 하면 여러분께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후 그는 신형을 날려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후 천음선자는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오열을 터뜨렸다. 흐흐흑 사메 아미타불 십전천사는 모두 탄식을 터뜨렸다. 잠시 후 관음성리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아미타불 사메 아직은 그 아이에게 모든 것을 밝힐 단계는 아니오. 만일 그 아이마저 정도를 버리게 된다면 무림은 영원히 도탄에 떨어지게 되니 천음선자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하지만 어찌 그 아이로 하여금 자신의 을 향에 검을 들게 말인가요? 울먹거리는 바람에 천음선자의 말은 중간중간 끊겨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 않았다. 자 이제 이곳을 떠납시다. 휙 휙휙 십전천사는 신형을 날렸다. 그들은 북경을 향해 출발했다. 천음비는 걸음을 멈추었다. 밀로가 막힌 것이다. 그의 앞에는 만사군자가 우뚝 서서 금골섭선을 붙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십여명의 마두들이 서 있었다. 황색의 장포를 입은 마두들은 신주백팔마보다도 한 단계가 높은 전대의 거마들이었다. 그들의 내공은 조화지경에 이르러 반박귀진을 넘어서고 있었다. 물처럼 담담하게 가라앉은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군사 천음비는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만사군자는 섭선을 흔들며 부드럽게 말했다. 대전주께서 기다리고 계시오. 소전주 천음비는 가슴이 섬뜩했다. 올 것이 왔군. 그는 자신의 행적이 탄로났음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도 만사군자가 소전주란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담담히 물었다. 군사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챈 것 같구려. 만사군자는 여전히 부드럽게 말했다. 벌써부터 알고 있었으니 재론할 필요는 없소이다. 소전주 천음비는 눈썹을 치켜올렸다. 그런데 어째서 소전주라 부르는 것이오. 대전주의 뜻이기 때문이오. 천음비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대전주 암흑수라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막막한 기분이 들었다. 나도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소. 심라지관에서 이 승천황검을 사용했으니 말이오. 스스릉 그는 소매 속에서 승천황검을 뽑았다. 눈부신 보광이 주위를 밝게 비쳤다. 비록 새가 모자람을 알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않소 군사. 우우웅 건명이 울었다. 내공을 가하자 천음비의 몸은 검광에 휩싸였다. 그의 몸이 하나의 검이 된 듯했다. 뜻밖에도 만사군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소전주 검을 거두어 주시오. 결코 소전주를 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에다. 천음비는 흠칫했다. 그럼 대전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소. 만붕왕 이 진정한 영웅이라면 때를 알 것이며 원한다면 언제고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소. 기회를 주겠다고 그렇소. 천음비는 건미를 부르르 떨었다. 그 말은 의미가 깊은 것이었다. 때를 알리라는 것은 설사 그가 탈출한다 해도 암흑마전이 건재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뜻했다. 또한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언제고 그의 도전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천음비는 한동안 침음했다. 대전주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다 하셨소. 일단 따라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소만. 천음비는 승천환검을 거두었다. 좋소. 천음비는 대전 안에 홀로 섰다. 만사군자는 그를 안내한 후에는 자리를 비켜주었다. 천음비는 휘장 속에 암흑수라제가 앉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휘장을 향해 물었다. 암흑수라제 내게 할 말이 무엇이오. 그에게는 추후의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았다. 실상 호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조금도 위축됨 없는 당당한 모습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휘장 속으로부터 암흑수라제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만봉왕 자네의 용기에 감탄했다. 자네의 뛰어난 담력과 자질을 본 재는 아끼고 싶네. 천음비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나 우리는 양립할 수 없는 존재여.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반대일 수도 있네. 천음비는 쓴 웃음을 지었다. 만봉왕 자네는 정상에 오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고독을 이해하는가. 정상에 오른 자들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지. 처음에는 정상에 올랐다는 충족감으로 세상이 소나기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라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고독이란 놈이 찾아오게 마련이네. 그것은 오직 정상에 오른 자만이 느끼는 것이지. 천음비는 내심 중얼거렸다. 음 암흑수라제도 고독을 느끼는군. 그는 암흑수라제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네를 처음 본 순간 마치 내 지난 날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네. 그래서 자네가 만봉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던 것이네. 그러나 이제는 선택할 때가 온 것 같네. 그렇소. 천음비는 무겁게 말했다. 암흑수라제의 음성이 차가워졌다. 자네가 내 후계자가 되겠다면 모든 것을 물려주겠네. 암흑제왕의 권세와 심마의 무공 그리고 천하를 주겠네. 천음비는 잘라 말했다. 실소. 후후 예상대로군. 그렇다면 자네가 갈 길은 하나. 천음비는 목에 힘을 주며 말했다. 본인은 귀엽게 한 가지를 원하오. 무엇인가. 정정당당히 겨루어 보고 싶소. 후후. 승산이 있다고 믿는가. 천음비는 가슴을 쭉 폈다. 그에게서는 호연지기가 뿜어져 나왔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법. 휘장이 가볍게 흔들렸다. 음. 자네의 얼굴은 어디선가 본듯하군. 낯이 익은데.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던가. 나는 당신을 만난 적이 없소. 흐흐흐. 하긴 자네를 만났을 리가 없지. 좋아 자네의 소원을 들어주지. 스스스. 천음비는 흠칫했다. 그는 휘장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휘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마치 허공에서 생성되듯이 그의 앞에 누군가 모습을 드러냈다. 암흑 수라재였다. 여전히 청면에 푸른 기운을 휘감고 있었다. 천음비는 품속에서 승천한 검을 뽑았다. 기회는 한 번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는 검을 고추 세우며 전 공력을 끌어올렸다. 치치치. 희뿌연 검기가 흘러나와 그의 전신을 감쌌다. 그는 암흑 수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전신은 청색한 귀에 휘감겨 있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로가 일격의 상대를 제압하려는 일년만이 있었다. 천음비의 신형이 완전히 검무에 휩싸였다. 어느 부분이 검이고 어, 느 부분이 신체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였다. 대전에는 질식할 것만 같은 정막이 흘렀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띵. 하고 현이 끊어져 나갈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고수 대 고수. 그들의 대결에서는 한 호리의 호흡 차이에도 승부가 난다.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초극 무학을 익힌 자들에게 불필요한 동작은 극도로 배제되기 마련이었다. 그들은 단지 기만으로도 상대방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웅. 천음비의 전신에서 건명이 울었다. 그는 검과 몸이 하나가 되어 있었다. 암흑수라제는 앙천광소를 터뜨렸다. 으하하하. 하타타. 청마 광살컴. 번쩍. 검신일체인 천음비의 기가 정광처럼 뻗었다. 번개를 천분의 일로 쪼갤 정도로 짧은 순간에 그는 청색감기에 쌓여있는 암흑수라제를 베었다. 성공이다. 분명 그는 상대를 베었다. 그리고 두 눈으로 청색기운이 두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두 갈래로 쪼개졌던 청색의 감기가 다시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스스스. 청색감기가 호련히 천음비를 향해 쇄도해왔다. 음. 천음비는 질식할 듯한 압박을 느꼈다. 그는 본능적으로 승천황검을 휘둘러 청색감기를 베었다. 동시에 다른 손으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 뇌정일기공을 뻗어냈다. 꽉꽉꽉. 대전이 온통 무너져 내릴 듯한 괭음이 울렸다. 으아하. 천음비는 청색감기와 부딪힌 순간 망근화약이 폭발하는 듯한 압력을 느꼈다. 인간으로서 항구하기 불가능한 거력에 의해 오장육부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끝. 장. 이. 다. 그는 윙윙거리는 소음을 느끼며 붕 떠올랐다. 의식이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있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아무리 눈을 부릅떠 봐도 보이는 것은 회색뿐이었다. 역부족이었다. 그는 짧은 순간에 구룡비약을 전력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심마 지력을 이기지 못했다. 심마의 마공이야말로 저주의 천년마공인 것이다. 슬슬. 암흑수라제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는 청소한 인상이었다. 안색은 파리에 쓰나 어딘가 모르게 천음비와 닮은 모습이었다. 그는 눈을 반쯤 감으며 중얼거렸다. 대단한 아이다. 앞으로 십년만 지나면 이 아이는 천하무적이 될 것이다. 그는 음침한 표정을 지었다. 흐흐 하지만 때를 잘못 만났다. 본재는 암흑의 제왕이니라. 어찌 널 살려둘 수 있겠느냐.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이제 살짝 뻗기만 하면 천음비는 이승을 하직해야 할 판국이었다. 문득 암흑수라제가 멈칫거렸다. 음. 그의 표정이 흔들렸다. 왠지 그의 얼굴에 갈등이 어렸다. 그는 곧 손을 거두며 중얼거렸다. 만붕왕 너의 능력을 시험해보겠다. 본재는 심마지공을 터득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만일 내가 그 안에 심마지공을 연성한다면 다시 한번 자웅을 겨루어 보겠다. 암흑수라제. 그의 중얼거림에는 정상에 선자의 고독이 물씬 배어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적수가 없었다. 적수가 없는 삶이란 얼마나 허무한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험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고독을 달래기 위해 모험을 걸기로 한 것이었다. 심마윤회동에 널 집어넣겠다. 10년 내에 심마지공을 얻는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거라. 그때는 일통된 천하를 걸겠다. 스스스. 그의 모습은 사라졌다. 그가 사라진 순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천 운비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우르릉. 화앙. 무림의 하늘에서는 쉴 새 없이 뇌전이 쳤다. 무림의 종말이 다가오는가. 돼지는 온통 피에 젖었다. 흰눈이 두텁게 쌓인 설치조차 시뻘건 선열이 떨어져 있었다. 엄동의 하늘에는 까마귀떼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무림의 역사는 굴림하려는 자와 저항하는 자의 혈사로 이어내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당대 무림의 혈겁은 사상 유래가 없는 것이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나 주검은 침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무림은 끝났다. 대혈전. 무림의 제왕을 가리기 위한 대혈전이 중원 전역에서 벌어졌다. 이미 무림을 장악한 영세태평무국 측, 악마천부와 신마직업을 불러일으킨 암흑마전이 무림의 패권을 놓고 일대혈전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 크아아아. 원단에서 시작된 혈전은 중원 대륙을 온통 붉게 물들였다. 그러나 혈사는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었다. 아마도 훗날 구양중백의 무림혈사록에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혈천 암흑시대. 무림의 종말이 도래하였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고 대지는 혈화로 양단되었으니. 5호 통제라. 이대직업의 재현으로 중원의 맥은 끊어지도다. 악마의 추종자들과 암흑의 인간들. 그들은 피에 굶주려허가. 천안은 양분되었다. 암흑마전과 악마천부는 무림을 동서로 분할했다. 이제 그들에게는 양보도 타협도 없었다. 오직 죽느냐 죽이느냐 굴림하느냐 짓밟히느냐만 남아있었다. 혈전은 정월에서 이월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동안 대지에 누운 자들은 몇만 아니며 수십만이 넘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얻으려 이토록 피를 흘리는지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과연 이 상태로 간다면 무림은 완전히 맥이 끊겨버릴 것이다. 겨울은 막바지를 달리고 있었다. 지상에서 가장 깊은 곳. 심마윤회동부. 이곳은 천년 전 심마직업을 일으켰던 심마재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 으... 이건... 인간의 무학이 아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저주의 마공이다. 산발을 한 괴청년이 동굴벽에 새겨져 있는 무학도회를 바라보며 전신을 떨고 있었다. 그는 바로 천은비였다. 암흑수라재에게 패한 후 그는 이곳에 던져졌다. 심마가 묻혀있는 곳이었고 과거 암흑수라재가 무공을 수련한 곳이었다. 천은비는 자신을 죽이지 않은 암흑수라재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심마윤회 동굴을 둘러보고서 그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심마 무학은 저주와 학대 속에 태어나 인간을 저주하게 된 심마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비공을 창안하여 남긴 곳이었다. 지금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석벽에는 저주의 주문이 새겨져 있었다. 피해 주문 저주의 마공. 누구라도 이 엄청난 마공을 대한다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무인이라면 무엇보다도 상승의 무공에 미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설사 그것이 마공이든 전공이든 뛰어난 무학을 보고는 빠져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커다란 함정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마공이 전공과 다른 점은 자신도 모르게 마성에 젖어든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심마지공에는 저주의 주문이 들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무공을 익히게 되면 서서히 마성에 빠지는 것이다. 천영의 병자로 태어나 돌팔매질을 맞으며 세상을 증오하게 된 병마 사생화로 태어나 주위의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환마 창녀의 몸에서 태어나 무산애들을 증오하게 된 한녀 한 푼의 은전이 없어 병 걸린 노모를 구하지 못해 훗날 천하의 의원들을 모두 죽였던 혈마 그 밖의 벙어리 아마 치마 광마 장결마 거파마 심마의 공통점은 인간을 불신했다는 것이며 세상을 저주하고 증오했다. 그것은 그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천대와 멸시학대를 받아왔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세상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 무공을 익혔으며 그 후로 닥치는 대로 살륙을 저질렀다. 인간을 증오하였기에 인간들을 짓 밟고 일어서려 했다. 그러기 위해서 강해져야 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과 한계에 도전했다. 급기야는 인간의 경지를 벗어난 마공을 창안하기에 이른 것이다. 저주의 심마지공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으으 이것들을 익히면 마성에 빠진다. 천은비는 석벽에 새겨진 저주마공의 구결들을 애써 보지 않으려 머리를 움켜쥐며 외쳤다. 그러나 한 번 스쳐본 것에 불과한 마공 구결은 이미 그의 내리에 깊숙이 박혀버렸다. 으으 이야 천은비는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미친듯이 절교했다. 그의 모습은 광인이나 다름이 없었다. 심마윤 회동부는 어느 곳에도 출구가 없었다. 그는 윤회동부 속을 맴돌며 점차 성격이 편협해지고 분기가 일어나고 있었다. 심마에 빠진 것이다. 으아 무림백서 세권 제28창 구룡파천왕무도 장장 두 다려를 끌던 혈전으로 대륙은 피에 젖고 말았다. 지천의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어디를 가나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2월 말이 되자 겨울은 막바지에 이르렀다. 얼어붙은 대지에도 결국 봄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봄의 기운은 엿보이지 않았다. 처절하고 끔찍한 혈전의 아수라장에 놀랐는지 봄은 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이 해에 한파는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다. 매서운 한파 속에 서독 칼바람은 멈추지 않았다. 동서로 갈라진 대륙 암흑마전과 악마천부의 고수들은 한수를 사이에 두고 사상 유례없는 혈전을 벌였다. 암흑마전으로서는 한수를 건너야 중원을 넘볼 수 있었으며 반면 악마천부가 한수를 넘겨준다는 것은 중원을 내놓는 것이나 같았기 때문이었다. 시산혈에 도도히 흐르던 한수의 물결은 한파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다. 그 얼음장 위에 시체가 쌓여 산을 이루고 피는 흐르다 다시 얼어붙었다. 때문에 아름답기로 유명한 한수는 붉은 피로 물들어버렸다. 으하하하하 천하는 암흑마전의 것이다. 크크크 무슨 개소리냐 영세태평무국의 굴림천하다 쳐라 만사군자가 이끄는 삼란의 암흑군단은 이제 2만으로 그 숫자가 줄었다. 그러나 악마천부의 손실은 그보다 훨씬 심했다. 만사군자의 병술로 인해 그들은 연일 폐퇴했던 것이다. 암흑군단은 시체를 넘고 또 넘었다. 꽈르릉 으하하 한수는 더 이상 한수가 아니었다. 한수가 시체로 메워질 무렵 마침내 암흑마전은 한수를 넘는데 성공했다. 혈전장은 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대륙은 진저리를 쳤다. 마인들의 비명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그들은 이미 삶의 목적도 생에 대한 미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비되었다. 그 와중에 무림의 마지막 희망이 솟아나고 있었다. 만봉왕은 그동안 무림인들의 보루로 남아있었다. 마침내 그들이 하나로 뭉쳤다. 중원 대동맹 하나의 기치 아래 중원 무림인들이 뭉쳤다. 암흑마전과 악마천부를 피해 심사는 곡으로 숨어야 했던 의인들은 더 이상 울분을 참을 수 없었다. 그들은 만봉왕의 영도 아래 백도의 부하를 꿈꾸며 중원 대동맹을 세운 것이다. 무림을 구하리라. 백도가 무너지면 무림도 무너진다. 마도를 몰 안에 무림정기를 되살리리라. 중원 대동맹은 급속히 성장했다. 만봉왕의 휘하에 있던 황궁 대내고수를 비롯하여 백만농님도의 불회림 살종이라 불리는 살수집단들이 중원 대동맹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 여기에 한 가닥 서광이 비쳤으니 살아있는 사서요. 고금제일의 현자로 불리던 활사관인 구양중백이 중원 대동맹의 총군사로 나선 것이다. 여기에 수십년간 실종되었던 십전천사가 가세했다. 극기야 마세에 신음하던 백도 무림은 극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뒤늦게 구파일방을 비롯하여 정도 28년이 악마천부의 그늘을 벗어나 속속 감행했다. 중원 대동맹 이제 그것은 백도 무림의 상징이 되었다. 3월로 접어들었을 때 중원 대동맹은 남하하기 시작했다. 무림의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한 혈전을 가담하기 위해서였다. 꽈르릉 천운비는 닥치는 대로 장력을 날렸다. 안 돼 그는 밀려드는 심마를 감당할 길이 없었다. 머릿속에는 심마의 마 공구결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다. 아무리 기억 속에 지우고 싶어도 그럴수록 더욱 생생하게 파고들었다. 오우 콱콱 장력을 맞은 석벽이 움푹움푹 패이고 돌가루가 난무했다. 천운비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닥치는 대로 부수고 또 부수었다. 그렇게 해야만 답답한 가슴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 같았다. 오우 그는 짐승같은 올부지즘을 바라며 미친듯이 장력을 날렸다. 그러나 그가 무의식 중에 휘두르는 장법이야말로 심마의 마공이 깃들어 있었다. 자신도 모르게 마경에 접어들었던 것이다. 한순간 와르르 한쪽 벽면이 무너져 내렸다. 자욱한 흙먼지가 가라앉자 그는 또 다른 석실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무너진 벽 저쪽의 한 칸의 서실이 보였다. 서실의 벽면에는 고서가 빽빽하게 꽂혀 있으며 자단목으로 만든 탁자와 의자가 갖추어져 있었다. 이곳은 천웅비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의 분위기는 뜻밖에도 고아했다. 그 주인의 성품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했다. 이런 곳에 서재가 있다니. 그는 의혹을 금치 못했다. 그러다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렇다. 이곳은 암흑마전죽과 폐관에 들어가기 전 기가하던 곳이 아닐까. 그의 예측은 맞아 떨어졌다. 이 서실은 암흑수라제가 사용하던 곳이었다. 그는 본래 책을 읽고 명상에 잠기는 것을 좋아하는 위인이었다. 지금의 성격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 할 수 있었다. 천하마종의 하늘인 현재의 모습은 과거와는 상반된 것이었다. 벽에는 암흑수라제가 직접 그린 듯한 산수도가 걸려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던 천웅비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대단한 섬씨다. 이 정도의 필력이라면 오랜 수양을 거치지 않고는 나오지 않는다. 그는 다시 주위를 둘러보다 한 장의 초상화의 눈길을 멈추었다. 초상화에는 한 괴인이 그려져 있었다. 흑이를 입은 인물이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는 그림이었다. 초상화치고는 괴이하기 짝이 없었다. 세상에 눈을 가린 인물을 초상화로 그리는 사람도 있단 말인가. 2. 이건 구룡계 천환비도. 그렇다. 초상화를 보는 순간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것은 족자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찾아 헤매던 마지막 한 장의 구룡환비도였던 것이다. 천환비는 격동을 금치 못했다. 그는 족자를 급히 떼어냈다. 5. 마지막 일도가 이곳에 있을 줄이야. 만일 그가 족자의 뒷면에 쓰여진 서명을 보았다면 더욱 놀랐을 것이다. 그러나 흥분한 나머지 그는 미처 살펴볼 수가 없었다. 족자 속의 인물은 구룡성제의 한 명인 천환성제였다. 그는 광안투살신공 이란 안공으로 천화를 위 진식힌 바 있었다. 천환비는 품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8장의 구룡환비도를 꺼냈다. 마침내 전설의 구룡환비도를 모두 얻은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구룡성궁을 열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였다. 얼마나 시간이 흘러갔을까. 천환비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9장의 구룡환비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속에는 필시 비밀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그는 수많은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구룡환비도를 일렬로 늘어놓기도 하고 엇갈리게 이어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해보아도 비밀을 풀 길이 없었다. 천환비는 점차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천화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룡성궁을 열어야 한다. 명제였다. 그는 식음을 전패했다. 심라윤 회동부에는 식수와 식량을 대신할 수 있는 입곡단이 있었으. 나 그것조차 취하지 않은 채 그는 비도의 비밀을 푸는 데만 전념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오오. 이것이다. 희열에 찬 부르지즘이 서시를 울렸다. 그날도 그는 족자를 바닥에 늘어놓은 채 고심하고 있었다. 멀찌감치 서서 족자를 내려보던 그는 9장의 그림 중 한 장이 동굴의 습기를 모시겨 울퉁울퉁해진 것을 보았다. 그것을 펼치기 위해 그림을 편편하게 펼치려는데 뜻밖의 현상을 발견한 것이다. 그림은 모두 양피지에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양피지가 이중으로 겹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흥분을 금치 못하며 양피지를 분리해보았다. 그러자 또 다른 그림이 나타났다. 첫 번째 양피지에서 분리해낸 그림에는 승천하는 용이 그려져 있었다. 그는 나머지 양피지도 분리해보았다. 기이하게도 모두가 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9마리의 용 그것은 비슷해 보였으나 자세히 보면 각각 달랐다.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용 비천하는 용 입을 벌려 불을 토하는 용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용 실로 다양한 자세였다. 구룡 파천 한무도 이 아홉 장의 그림이야말로 전설의 구룡성제가 공동으로 창안에 낸 구룡무학의 정화였던 것이다. 마침내 개천의 비밀이 풀린 것이다. 3월도 지나가고 있었다. 암흑마전과 암흑천부의 싸움은 팽팽했다. 어느 쪽도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았다. 그저 끝없는 혈전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었다. 오랜 혈전이 승부를 이끌어내지 못하자 그들은 최후의 결전을 벌 이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4월 4일 동백산의 천장야 그곳에서 천하물임을 놓고 쟁패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암흑군단 대 악마사자들의 최후의 싸움은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마침내 그날이 왔다. 동쪽에는 암흑군단의 진영이 형성되었다. 와 아 아 아 수만의 다라는 군마들이 함성을 바라고 있었다. 그들의 사기는 충천했다. 크하하하 오늘 이후로 천하는 마도의 것이 될 것이다. 서쪽 진영의 상황 역시 다를 바가 없었다. 우우우우우 10장이 넘는 거대한 악마신상을 가운데 두고 고루인들 이 둘러싸고 있었다. 12개의 팔을 가진 악마신상은 수레에 실려 있었다. 고루인들의 주력은 변황팔절을 위시하여 전율의 마교를 구축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군림혈단으로 일컬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군림혈단으로 일컬어지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천하는 우리 것이다. 우아 아 아 와 아 아 태양도 공전절후의 혈전을 보고 싶지 않은 듯 먹구름 속으로 얼굴을 감추어 버렸다. 마침내 암흑마전과 악마천부의 혈전이 시작되었다. 인생이 무어냐고 삶이 무어냐고 사랑이 무어냐고 묻지 말자. 욕망이 무어냐고 영화가 무어냐고 권세가 무어냐고 묻지 말자. 오직 통곡할 뿐이니. 훗날 무림혈사록 제사십장에 천장야의 혈전은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한다. 하늘은 돌아섰으며 혈우가 쏟아져 내렸다. 천장야는 시체로 뒤덮였으며 피가 강을 이루었도다. 참혹한 비명소리에 구름도 놀라 흩어졌도다. 참경은 마수라 지옥도를 재현하는 듯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에 덧없이 흘린 피는 백년이 흘러도 천장야의 붉게 물든 땅을 씻어내지 못할지어다. 오오 무림사상 최대의 비극이도다. 활사관인 구양중백은 거기에서 피를 놓았다고 했다. 훗날의 이야기는 그의 후손들이 메울 것이다. 번쩍 꽈르릉 먹장구름이 뒤덮인 하늘이 갈라졌다. 천장야의 낙매가 불을 뿜었다. 쏴아아아 비가 내린다. 길고 길었던 한동이 물러가려는지 대지의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암흑수라재는 광야를 둘러보았다. 어두워지고 있는 광야는 시신들로 메워져 있었다. 천장야에 널려있는 시신들의 모습은 끔찍하게 이를 데 없었다. 10만 아니 20만 이상의 주검이 널려 있었다. 고금을 통틀어 이보다 더한 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아직도 곳곳에서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후후후후 암흑수라재는 툴툴 웃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장소를 터뜨렸다. 그는 눈을 들어 맞은편을 바라보았다. 멀리 거대한 악마 신상이 보였다. 악마상도 비를 막고 있었다. 그토록 위세를 자랑하던 12개의 팔은 방금 전 떨어져 내린 낙매에 부러져 있었다. 으하하하하 이제 모습을 보이거라. 언제까지 숨어있을 것이냐. 내가 신이 아닐진데 더 이상 신비한 척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암흑수라재의 말이 떨어진 순간이었다. 크크크크 악마상의 입에서 가공할 마소가 흘러나왔다. 암흑수라재 물론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다만 신이 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한다. 크크크 이제 마지막 승부를 결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스스스 도련 악마상의 입이 벌어지더니 혈무가 둥실떠 나왔다. 혈무는 수평으로 날아오더니 암흑수라재의 면전에 떨어져 내렸다. 그대가 악마천부의 부주인가. 크크 그렇다. 그럼 말이 필요 없겠군. 물론이다. 더 이상의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무엇이 오늘의 결론을 유추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하나는 청색한기여 또 하나는 핏빛의 음무였다. 그것은 그들이 익힌 마공의 정화였으며 다시 말해 신마지공과 악마지공의 모든 것이었다. 청색한기와 혈무가 부딪힌 순간 쿠쿠후쿵 대지가 갈라졌다. 이 땅의 최고의 대마인의 싸움은 이미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다. 쩍쩍쩍 휘류유유 죽음의 바람이 분다. 고오오오 싸움은 끝이 났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 죽음의 바람이 흙먼지를 동반한 채 회오리치고 있어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었다. 휘류유유륭 죽음의 바람이 분다. 고오오오 싸움은 끝이 났다. 과연 누가 이겼을까? 죽음의 바람이 흙먼지를 동반한 채 회오리치고 있어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천장야를 뒤집어 엎는 듯한 함성이 일어났다. 와아 갑자기 돌변한 상황 그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였다. 천장야에 수만 명의 고수들이 밀려들었다. 그들은 암흑마전과 악마천부의 마인드를 가리지 않고 주살하기 시작했다. 으아아 크아 마인들은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갑작스럽게 나타난 고수들 그들은 구름처럼 밀려들었고 천장야에 나타난 순간부터 살수를 펼쳤다. 중원 대동맹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은 만악으로 오염된 적토를 씻기 위해 나타났다. 우우우우 마인을 몰아내라 이제 인내는 끝났다. 마인은 지옥으로 꽈르르릉 쿡쿡쿵 일거에 몰아닥친 중원 대동맹의 힘은 엄청났다. 비록 개별적으로 본다면 무공성취는 부족했으나 그들에게는 합일된 힘이 있었다. 그것은 중원 정기를 되살리겠다는 의지였다. 게다가 마도인들은 격전 끝에 탈진할 대로 탈진해 있었다. 그들은 제대로 대항도 못한 채 추풍낙엽처럼 날아갔다. 중원무리민들은 치욕적인 삶을 겪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그 시 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한결같은 마음은 천장야에서 뼈를 묻겠다는 결심이었다. 신념이 확고하면 평소에 배에 힘을 발휘한다. 중원대동맹의 고수들은 개인적으로 본다면 악마천부나 암흑마전의 마인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혼신의 힘을 다한 그들의 공격은 능력을 초월하고 있었다. 설사 이곳에 뼈를 묻을지언정 다시는 굴종의 삶을 살지 않으리라. 다시는 마에 능멸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뭉쳤다. 문파도 파벌도 개인감정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생명을 도에 시한 채 달렸고 당황하여 사방으로 달아나는 마인드를 도륙했다. 중원지혼 드디어 잠자던 휴화산이 폭발한 것이다. 으으으 암흑수라제는 가슴을 움켜쥐며 피를 토했으나 간신히 신형을 바로 잡았다. 눈앞에 혈무가 흩어지며 악마천부주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다. 한편 이 광경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인형이 있었다. 만봉왕이었다. 그는 구룡완비도의 비밀을 풀어 전설의 구룡파천학물을 익힌 후 암흑마전을 빠져나온 것이다. 그는 바로 중원대동맹에 합류하여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대세가 중원대동맹 쪽으로 기울었음을 느꼈다. 이것이었던가 이것이 욕망의 대가란 말인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오직 죽음만이 있는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단 말인가 그는 암흑수라제의 경악성을 들었다. 그는 눈길을 돌렸다. 혈무가 흐트러지며 악마천부주의 실체가 드러났다. 아니 그는 대경실색했다. 자욱한 혈무가 거치자 그 속에 나타난 것은 한 명의 가냘픈 여인이었던 것이다. 사란 을지사란 악마천부주는 바로 죽은 줄 알았던 을지사란이었다. 그녀는 금화부의 마지막 탈출로인 혈림에서 악마천부가 등장함으로써 헤어졌던 여인이었다. 이럴 수가 악마천부주가 을지사란이었다니 천운비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토록 증오했던 악마천부의 부주 그녀가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에 그는 전신의 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사란 그대가 천운비는 부르짖으며 그녀를 향해 신형을 날렸다. 이때 그를 발견한 암흑수라제는 안색이 변했다. 그는 천운비의 출현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사란 이게 어찌된 일리오 정신 차려보시오 사란 천운비는 을지사란을 흔들었다. 그러나 을지사란은 이미 가망이 없었다. 그녀의 가슴은 완전히 으스러져 피와 살이 뒤엉켜 있었다. 사란 천운비의 다급한 외침에 을지사란은 힘없이 눈을 떴다. 그러나 천운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악마 그가 마성을 그녀는 고르지 못한 숨을 토하며 더듬거렸다. 사란 날 몰라본단 말이오 나 천이오 뇌천에 천운비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을지사란이 힘없이 고개를 꺾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눈을 부릅뜬 채 그녀를 마구 흔들었다. 사란 그는 울부짖었다. 그러나 을지사란은 이미 황천으로 떠난 후였다. 사란 그때 내가 당신을 놓치지만 않았더라면 그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사란의 시신을 부둥켜 안았다. 이때 악마상의 입에서 시뻘건 혈광이 뇌전처럼 뻗어나왔다. 쇠에에에에에에 크크크 사라져라 짜자자 혈광은 사란을 안고 있는 천운비의 등에 장렬했다. 그것은 너무도 빨라 도저히 피할 틈이 없었다. 악마 천부주 드디어 마각을 드러냈구나. 암흑수라제가 외치며 혈광을 향해 신형을 날렸다. 그는 청색한 귀와 함께 혈광의 앞을 가로막았다. 쾅 참담한 비명이 터졌다. 크으으으 암흑수라제는 피를 뿜으며 십장 밖으로 곤두박질 치며 날아갔다. 암흑 천부주의 마력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시뻘건 혈구체가 소용돌이치며 천운비를 향해 다가갔다. 크크 죽인다 모두 죽인다. 혈광이 천운비를 향해 번쩍 뻗어갔다. 천운비는 몸을 일으켰다. 그는 눈에 붕광을 폭사했다. 그 순간 이마에 새겨진 뇌문이 선명하게 꿈틀거렸다. 크하하하 악마 천부주 내가 살아낼 꼭두각시로 만들었느냐 혈구체는 도저히 인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괴성을 바랬다. 크크 이제 본인 애놈은 혈림에서 만났던 그 애송이놈이로구나. 악마 천부의 부주는 천운비를 알아본 듯했다. 천운비는 들끓는 감정을 억제했다. 최강 고수들의 대결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패배를 자초하는 일이었다. 악마 천부주 기억력이 꽤 좋구나. 하지만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다. 크크 어린 놈 아무래도 상관없다. 너는 본 부주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후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겠지. 천운비는 품속에서 두 차루의 보검을 꺼냈다. 그것은 황실을 대신 검인 승천환검과 천추환검이었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봐라 이곳은 피바다가 되었다. 이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냐 혈겊은 끝났다. 남은 것은 너와 나의 일전일 뿐이다. 혈구체는 부르르 파동을 보였다. 그는 악마 신상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항상 명령만 내리던 악마 천부의 영수 그도 최후의 결단을 내릴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느낀 듯했다. 크하하하 어리석은 놈 모든 것이 끝났다고 과연 모든 게 끝났다고 보느냐 본인은 1년 내로 이전보다 더욱 강한 마병들을 양성할 수가 있다. 천운비는 그를 바라보며 착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악마 천부주 그대는 천년 전의 일을 벌써 잊었느냐 당시 악마 직업을 종식시킨 구주의 아홉 마리 용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혈관구가 부르르 경련을 일으켰다. 한참 후 크크 내 어찌 있는단 말이냐 그럼 내놈이 구룡의 후회라도 된단 말이냐 그렇다 슈우 천운비는 신형을 솟구쳤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공중으로 떠오른 천운비의 몸에서 불가사의한 변화가 일어났다. 구룡 아홉 마리의 용이 환영을 일으키며 허공에서 춤을 추었다. 아아 오오 저것은 신의 무학이다. 군웅들은 넋을 잃고 말았다. 인간의 몸에서 아홉 마리의 용의 환영이 표출되고 있었다. 그것은 가히 장관이었다. 천공은 온통 무지개빛 광휘에 휩싸였다. 천운비는 드디어 구룡파천학물을 펼친 것이었다. 실로 가공할 무학이었다. 길이가 십 장이 넘는 용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닌 아홉 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다투듯 천공을 누볐다. 그 광경은 군웅들의 혼백을 온통 아사가 버렸다. 악마 천부죽과 광소를 터뜨렸다. 크크크 그 따위 구룡의 조락은 이제 소용이 없다. 우우우우웅 혈구체가 회전하며 퍼지기 시작했다. 흙먼지 돌가루가 휘말려 올라갔고 군웅들은 심장이 찢어질 듯한 마귀에 모두 뒷걸음질을 쳤다. 세상이 온통 핏빛 혈무에 뒤덮이는 듯했다. 천지 악마 현세 혈구체가 허공으로 솟구쳐 올랐다. 푸르르르릉 천지가 온통 암흑에 잠긴 듯 태양마저 빛을 잃었다. 오직 들리는 것이라곤 용의 포효와 악마의 절규 뿐이었다. 화아아 크아 지옥유계의 천만악귀들이 내지르는 듯한 비명의 군웅들은 진저리를 쳤다. 이윽고 암흑이 거쳤다. 그들은 보았다. 와아 천지를 북멸시킬 듯한 감격의 함성이 터졌다. 혈구체가 땅에 떨어져 뒹구는 것을 본 것이다. 천운비는 맞은편에 내려서 있었다. 그의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가거라 지옥으로 악마요 번쩍 그의 오른손에서 승천황검이 섬전처럼 날아갔다. 크아아 혈구체로부터 참혹한 단말마의 비명이 들렸다. 승천황검이 혈구체를 관통한 것이다. 스스스 혈무가 거친 후 보인 것 군웅들은 모두 이 역사적인 광경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을 부릅떠다. 혈무가 거친 후 나타난 것은 심장에 승천황검이 관통된 채 비틀거리는 한 노인이었다. 그는 일신의 핏빛의 장삼을 입고 있었다. 악마 천부의 부주였다. 악마의 숭배자 무림의 이단아 피와 마성의 하늘 마침내 그는 비틀거리다 푹 하고 쓰러졌다. 아아아아 만붕왕 무림치왕 군웅들은 목이 터져라 부르짖었다. 천장야를 떠나보낼 듯한 함성은 그칠 줄을 몰랐다. 천운비는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는 암흑수라제를 향해 다가갔다. 암흑수라제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신의 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천운비가 다가오자 그는 만면의 격동의 표정을 지었다. 자 자네 결국 해냈군 왠지 그의 음성에는 만족의 빛이 어려있었다. 천운비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렇소 해냈소 이젠 당신 차례인 것 같소이다. 슥 그는 수중에 천추한 검을 들어 올렸다. 당신이 죽음으로써 무림은 평화를 찾을 것이오. 아울러 마도천하를 이루겠다는 헛된 망상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오. 천운비는 결심을 단단히 굳히고 있었다. 그는 암흑수라제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를 죽임으로써 기나긴 혈껍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을 쳐다보는 암흑수라제의 눈빛에는 저기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따뜻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어디선가 본듯하다. 그는 멈칫하며 물었다. 암흑수라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소. 암흑수라제는 너털 웃음을 웃었다. 허허 자네가 지니고 있는 검은 무척이나 귀한 것이로군. 암흑수라제는 엉뚱한 말을 했다. 말하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반짝 물기가 어렸다. 천운비는 당황을 금치 못했다. 무슨 뜻이오. 잘 간직하게. 그 검은 본래 유래가 있는 검일세. 천운비는 벼락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다. 당신이 이 검을 안 딴 말이오. 암흑수라제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네. 다만 왠지 사연이 있는 검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네. 후후 이제 내 심장에 그 검을 꽂아넣게. 이것으로 무림의 역사는 다시 쓰여질 걸세. 암흑수라제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그의 표정은 담담하고 편안해 보였다. 물론이오. 내 어찌 당신을 죽이지 않을 수. 천운비는 천추한 검을 뻗었다. 그는 이 일검으로 모든 것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 검을 날렸다. 이때였다. 갑자기 철양한 흐느낌과 함께 한 섬세한 인형이 뛰어들었다. 안 돼요. 천운비는 인형이 자신의 검을 막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무림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푹. 섬뜩한 소리와 함께. 아. 천추한 검은 연약한 살 속으로 파고들었다. 섬렬한 피출기가 뿜어져 나왔다. 천운비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아니. 왜. 그는 당황하며 눈썹을 격렬했다. 그의 검을 대신 받은 것은 여인이었다. 천음선자. 그녀는 암흑수라제가 받아야 할 검을 대신 맞은 채 비틀거리고 잊었다. 그녀의 가냘픈 몸매는 피에 물들고 있었다. 아니. 그녀는 서서히 쓰러지고 있었다. 그녀는 암흑수라제를 가로막고 대신 검을 막아낸 것이다. 그것도 몸으로 막은 것이다. 왜. 왜. 천운비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상상한 적이 없었다. 한편 암흑수라제도 뜻밖의 광경에 전신의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무옥. 사랑했어요. 당신을. 죽도록 사랑했어요. 이제야 당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군요. 천음선자는 무릎을 꺾었다. 그녀는 암흑수라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심장에 검을 꽂은 채 그러나 아무런 아픔도 삶에 대한 미련도 보이지 않은 채 그윽한 눈으로 암흑수라제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운비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다. 무. 무옥이라고. 이때 암흑수라제는 양손을 뻗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음선자의 얼굴을 감쌌다. 그의 눈에서는 회한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선 그대가. 그대가 이럴 필요는 없지 않소. 나는 이 미죽은 몸이나 다름없거늘. 하선. 오. 하선. 그것은 천음선자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밝은 빛이 흘러나왔다. 조금도 슬프지 않은 눈빛이었다. 아니 사랑에 충만한 눈빛이었다.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당신의 모습을 보았으니 이젠. 천음선자. 그녀는 암흑수라제 아니 지난 날의 기남자 십전옥수거, 천모옥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숨이 끊어진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만족한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아마도 그녀 평생 이렇게 평안한 미소를 지어본 것은 처음이리라. 하선. 천모옥은 그녀의 시신을 아는 채 부르짖었다. 천모옥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천모옥, 천모옥이라니. 암흑마전주가 내 부친이었단 말인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얻거빌수유라고나 할까. 군웅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그들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 허. 님. 천모옥은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의 주위에는 십전천사가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때 천모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랬었군. 널 처음 볼 때부터 끌리는 것이 있었다. 천추안검을 쓸 때 이미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는지도 몰랐어. 천모옥은 눈물을 감추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펑펑 솟아나오고 있었다. 언제 그가 이렇게 운 적이 있었던가. 그는 눈물을 닦고 싶지 않았다. 마음껏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엉엉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여명이 트고 있었다. 암흑마전주 천모옥은 여명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품에는 여전히 천음선자가 안겨 있었다. 죄 많은 이 몸은 천하를 볼 낯이 없다. 그는 천음선자를 아는 채 걷기 시작했다. 한때는 무림의 구성으로 백도제일인이었으며 이제는 암흑의 제왕으로 무림을 피로 물들였던 인간 그리고 또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온 사나이는 그를 사랑했기에 죽음으로 사랑의 고백을 끝낸 한 여인을 아는 채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의 길을 막는 자는 없었다. 군웅들은 군마들은 그가 가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이미 자 신들이 왜 이곳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는가를 잊고 있었다. 원안도 증오도 야망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여명을 받으며 여인의 시신을 안고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풍우나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았다. 살아있는 무림에 사서 활사관인 구양중백은 혼신의 필력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려고 렐을 썼다고 한다. 그러나 끝내 그는 그날의 이야기를 충분히 적어 넣지 못했다. 그것은 당시의 이야기가 너무나 애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것을 문장으로 담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는 것이 그의 변이었다. 만동왕 천운비는 무림을 떠났다. 풍문에 의하면 그는 부친인 천무옥이 떠난 동쪽으로 무작정 떠났다고 한다. 천무옥이 사라진 곳은 동쪽 끝 바다 건너 천회의 땅이라고 한다. 그가 천무옥을 만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혼자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를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의 그림자를 쫓아 떠났던 것이다. 훗날 그 이야기는 이제는 백발이 된 한 노강호인의 입에서 무릎을 베고 잠든 손자를 향해 구전되었다. 과연 잠들어버린 천진안 어린아이가 그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했는지는 의문이지만 대미 범인... 잠시